이 막걸리 한잔 잡사 이야 이 언니 진짜 흥부자에요 흥부자 이 언니는 행사할때마다 꼭 와야돼 그쵸? 아 유튜브친구에요? 너무 감사해요 언니 너무너무 마음도 좋고 진짜 이쁘고 아이고 이 안주가 왔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그럼 이 막걸리 마셔야 되는거에요? 자 막걸리를 마시고 노래 한곡 더 어? 저는 술 마시면 노래 못해요 네 알겠습니다 마셔보겠습니다 우리 이진아 가수님은 서울에서 사셔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까지 줬는데 어휴 완산을 해버리시네요 이게 맞은데 정교 우리 이제 어머어머 여기는 인심이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안주 왔지? 디저트 왔지? 선물 왔지? 막걸리 왔지? 나 여기 또 올래요 저 또 와도 되죠? 네 자 노래 이제 마지막 곡이죠 네